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는 것처럼요. A9S 올인원 타워 블랙 컬러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리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흑아 남다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블랙입니다. 블랙 컬러. 블랙 간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만대 이상을 청소기를 팔아봤지만 레어템이에요. 레어템이다. 본래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따라라란 우와 손님이 오면 깔끔하게 닫아보시고 필요할 때는 살짝 열어주시고 약간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우리 바닥 위에 살포시 얹어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자 깔끔하게 얼마나 흡입이 잘 되는지 이 200W의 힘을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분당 1500번 털이 잘 엉키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틈새에 아까 전에 껴있던 게 다 빠졌어. 강마루 사이사이에 있는 틈 잘 흡입해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강모드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파워 200W 터보 모드까지 만나볼 수 있으면 소리 보세요. 비행기 날아간다.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자 여기에 먼지 보이세요? 꽉 찰 때가 있어요. 이 레버를 눌러주시면 압축되는 거. 네. 먼지통 비워내는 소리. 그쵸. 독일의 SLG의 최고 등급이라고 해. 지가 나가느니 얼마나 나가느니 테스트하는 기관이거든요. 최고 등급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프 인증까지 받고 SLG 인증까지 받았고 LG가 청소기 특히나 워시타워도 진짜 잘 만든다.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냥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짜자잔. 꽉 차 있던 먼지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끔하게 들어가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됩니다. 먼지통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먼지통이? UVC LED라고 해서 살균 기능까지 탑재를 했어요. 이렇게 전 이거. 야 물걸레 키트. 물걸레. 물걸레 키트 때문에 코드 제로를 선택해 주십니다. 8초에 한번 물이 일정량 뿌려주는데 그 물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낙서를 시작해요. 그냥 쉽게 해주시면 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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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물걸레만 되는 거잖아요. 잘 닦이는 거 보이시죠? 물 빨래하면 끝이에요. 흡입과 물걸레가 동시에 될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 휴지가 앞에서는 흡입이 되고 뒤에서는 닦아주는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청소 시간이 완전 반으로 그냥 쭈는 거죠. 진짜 코드 제로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물걸레 키트 때문이거든요. 흡입 청소랑 물걸레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물걸레 키트 갑니다. 올인원 타워 배터리입니다. LG화학의 정품 배터리. 먼지는 뒤쪽에 있어야 돼요. 공기는 앞으로 나가는 형식입니다. 앞쪽으로 나가니까 내 몸에 닿지 않아서 불쾌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먼지통 필터. 머리카락이 막 감겨있을 수가 있어요. 간편 비움 시스템으로 눌러주면 머리카락 감긴 것도 떨어지면서 또 올인원 타워 들이니까 손으로 뗄 걱정도 거의 없고 자 저는 컵으로 갑니다. 청소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우와 싹 빨리죠. 자석처럼 그냥 싹 빨려 들어오네. 그니까 묘. 브러쉬도 분리가 돼요 사실. 분리 이렇게 해서 물세척 이것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늘에 말려만 주시면 다시 한번 새 브러쉬 쓰는 느낌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물걸레 키트가 흡입이 되고 물걸레질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코드 제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느낀 게 가볍다. 그냥 이걸로만 청소하고 싶어요. 이걸로만 청소해 주세요. 코드 제로 A9S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